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유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지건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풀어야 할 영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해라는 것이 아주 많은 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풀어지면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오해가 쌓여서 평생 가는 그런 인간관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 사소한 것이 관계를 완전히 막아놓았구나라고 발견하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비단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언약 가지고 있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맞는 면인데 오해하고 있는 면이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복음이니까 다 괜찮은 걸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인데 뭐, 복음인데 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맞는 말인데 역시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맞는 말들 같은데 성경적이지는 않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선입견, 자기 자신의 편견, 고정관념에 빠져서 영적으로 오해하니까 영적으로 믿음이 더 자라지도 못하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영생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과 유일성이 희미해지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대한 부분과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자꾸 흔들리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영생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237나라 5천종족 보그마와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세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조건 세상에서 갖추고자 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듯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예원으로서 세상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율법에 충시하여 살았던 다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것도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도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바라볼 적에도 보금도 아직은 그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랩뉴트 사역할 때 이제 랩뉴트를 보면 랩뉴트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와라 학교에 보금 전하고 싶은 친구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는 겁니다 없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성격도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외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를 볼 때 아 쟤도 과연 보금이 필요할까 라고 하면서 전도 대상자 명대에서 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도 다닌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영적으로 접근할 생각 보금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그냥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이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오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바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권력, 젊은마저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도 그 어떤 것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못하는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 영적인 허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물고기도 물을 떠나서는 호흡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나무도 뿌리가 땅에 뽑힌 채로는 자라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영생을 어떤 선한 행위나 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무엇을 더 해야 영생에 이르는 기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해야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같이 학교 다닌 어떤 랩런트가 외국에서 온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천천히 다 설명해주고 전하고 전한 다음에 다 말하자 이 외국 교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충분히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세우신 기준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떤 그런 가치 지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는데 그 범한 죄가 어떤 죄냐 지난주 강단 말씀에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즉 평생을 다 벌어도 갚지 못할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20만 년이나 되는 것 앞에서 어떠한 선행이 가치가 있고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착한 행위를 해야만 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노력도 절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주어지거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 대속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그렇다면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되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고 오해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신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 앞에서 나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구원 앞에서 다른 사람 다른 조건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오직의 믿음 오직의 신앙을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현장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외국 교수처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지불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많은 자들 앞에서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현장 회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청년의 정국을 찌르는 한 가지 핵심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뭘 보셨냐? 그의 마음 속에 율법은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의 마음 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서 행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위해 행한 것이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입니다 뭘 하지 않은 거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말 앞에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대면했음에도 일대일로 만났음에도 영생에 대한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놓은 채 돌아서서 그 마음의 허무함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가야 하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성도님들께서는 물질에 대한 오해는 다 풀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올바르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형제를 무조건 버려라 전토로 말하는 땅, 물질, 지위, 권세 다 필요 없다, 버려라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이나 부나 권세나 지위 그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선하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이나 지위나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버려야 하는 것처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네 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네야 너는 이 세대의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건면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나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뭐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너그러이 나눠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수단이지 선한 일을 하는 수단이지 선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온전한 헌신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미 우리 예원교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온전한 헌신이 항상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퍼스트 무버 운동에 동참하시는 모습들 그뿐 아니라 정말 각 지역에서 자기 일처럼 각 기관에서 자기 기관처럼 자기 일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포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아 진짜 이게 예원교회의 힘이구나 감사하게 되어지고 진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색깔이구나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 줄 것이 각 지역과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또 특별히 이번에 퍼스트 무버 운동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29절의 그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다 받도록 4세의 100배를 받고 후세의 영생을 얻는 그 축복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시간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보금경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뉴르빅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뇌 전반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들이 어떤 운동들이 있느냐 눈 감고 식사하기 뒤로 걷기 평소에 안 쓰는 손으로 식사를 하거나 빗질을 하거나 양치질을 하기 보통 왼손이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닐라향 페퍼민트향 라벤다향 같은 허브향 맞는 것도 한 가지 종류로 합니다 또는 샤워를 할 때 눈 감고 샤워하거나 볼일을 볼 때 눈 감고 볼일을 보는 것 매일 쓰는 물건의 위치를 바꿔서 달을 다르게 잡아보는 것들 또는 출퇴근을 할 때 평소와 다른 길로 다녀보는 것들 촉감만으로 시각이 아니라 촉감만으로 옷을 걸어거나 촉감만으로 신발을 고르는 것도 다 그 운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번 주에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뉴르빅 운동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삶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던 생각을 버리고 역발상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는 생각과 반대로만 해도 뭐다? 성령의 인도다 이 우스갯소리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입견대로 고정관념대로 편견대로 영적 오해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 따라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각 순종 즉시 순종 말씀에 내 생각 내 관념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지난주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용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대로 순종하시더라고요 진짜 미운 사람들에게 그대로 카톡을 보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과 양심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이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어디예요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V-2 V-1 V-2 V-2